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재미없는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이야기를 막 찍어내다 보니까 이게 재밌는 게 없어 이게 오늘 뭐 재밌는 거 없나? 이러고서 보고 있는데 그리고 재밌는 게 없는데 그나마 픽업한 게 그런 뭔가 소시오패스 같은 느낌을 가진 구국 공무원 이야기 이게 그래도 좀 이렇게 그나마 조금 재미있겠다 싶더라고 사실 이것도 재미는 없는데 그래도 뭐 어떻게 하루 떼어야 되니까 오늘은 이걸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역시나 오늘도 블라인드 공무원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제목은 진짜 싸가지 없네라는 제목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글 쓴 사람은 공무원이고 닉네임도 너무 귀여워 기어븐아이란 닉네임으로 올라왔는데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만행을 저질렀냐면 어제 승진 발표가 있어서 자기는 승진을 했대 난 승진했거든 9급에서 8급으로 개꿀띠 이러는데 동기 한 명이 밀렸다는 거야 입직일이 자기보다 두 달 늦대 그래서 주임님한테 메신저로 주임님 저 승진했어요 9급에서 8급으로 이렇게 주로 입직일을 준다니까 다음번에는 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게 이게 어떤 말인가 싶어서 내가 대충 찾아봤는데 9급에서 8급으로 올라갈 때는 입직일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올라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몇 달 상관으로 누구는 되건 누구는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가 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들으면 되게 빡치잖아 솔직히 빡치지 그랬더니 어머 승진했다고 눈치 없이 염장 지르세요? 승진 못한 사람한테 뭐 희열감 느끼세요? 진짜 못 대처 먹어가지고 하나님 좀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순간 욱해가지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가 겨우 참았대 그래서 카톡을 지우고 손절을 했대 진짜 급발진 좀 하지 마라 앤야? 누가 잘못했냐? 이걸 또 올린 거야 그래서 투표가 188명이었는데 여러분 이거 보고 어떤 생각 드세요? 난 보면서 도라인가? 도라인가? 순간 어리둥절해가지고 일단 투표가 어떻게 났는데 투표도 되게 웃기게 나왔어 투표가 어떻게 났냐면 흔히 본인이 80%가 나왔고 상대주임이 20%가 나왔어 그래서 상대주임이 왜 20%나 나왔지? 그래서 일단 8대2로 과실 비율이 나왔는데 이걸 보는 블라인드 반응은 되게 상식적이지 준네 눈치 없노 이건 직장 내 괴롭힘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솔직히 미친 건가 싶다 다음에 본인이 미끄러지면 되돌려줄 사람이 있을 것 같으니 그때 본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자각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가 있고 뒷부분만 보냈으면 모르겠는데 저 승진했어요 흐흐흐 이거는 왜 보내? 눈치 빻냐 보통 한 팀에서 둘 다 진급 대상인데 한 명은 진급하고 한 명은 누락되면 다른 팀원들이 진급된 사람한테 축하한다는 말도 눈치 보여서 잘 못해 어? 사실 그렇잖아 맞잖아 그걸 또 씨뻘 뒤에서 씩씩대고 이씨 그러니까 진짜 쓰레기라고 솔직히 먹이려고 먹이려고 보낸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깨갱하고 짜지길 바랬는데 데드니까 빡친 거지 뭔 모른 척을 해 없는 척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답글이 되게 웃겼어 작성자가 뭐라고 했냐면 진급한 팩트를 명시하는 건 아무런 문제 없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게 들어도 야 진심으로 추하다 기쁨을 나는 게 아니라 명백하게 자랑하려고 보낸 거 맞으면서 아닌 척하는 거 너무 지린다 라고 얘기하면서 브라이드나 해서 야 이거 도라이네 라는 이런 반응이 되게 많았거든 그래서 맨 처음에 난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는 싸페일까 쏘페일까 이런 생각이 맨 처음에 들었거든 이거 싸페인가 쏘페인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는데 내가 보기엔 약간 쏘페 같은 느낌이지 않았을까 쏘페보다 쏘페에 좀 가까운 느낌이 있거든 그래서 이걸 본 펜코 반응 같은 경우도 펜코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더라고 사람에게 죄 지으면 다 돌려받는다 저는 근데 이런 말 좀 믿거든요 그러니까 사필규정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게 왜 돌려받게 되냐면 저런 사람들은 저걸 계속 퍼뜨리고 다녀 그러니까 저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런 행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거든 그러다 보면 결국엔 돌아오게 돼 있어 그래서 현실에서 비특질한 거다라고 하는데 비특질이 이게 뭔지 몰라서 내가 찾아봤거든 비특질은 약간 자랑한다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말 유래도 되게 웃긴 게 원래 보통 이제 그 씹덕들이 가차 돌리고 뭐 나오면 어 이거 잘 나온 거야 이런 식으로 알면서 자랑한 애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 말이 유래가 돼가지고 그게 내 덕에서 비특까지 오게 된 거야 그래서 내 덕과 비특의 차이를 설명하자면 야민정음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하면 너무 기니까 뭐 그냥 뭐 대충 자랑이 되게 알아들으면 되고 그리고 군대 다녀오면 저 정도 눈치는 생기지 않냐 라고 하니까 저건 백퍼 의도한 거다 눈치 없이 보낸 거면 저 리플 세례들 보고 아 내가 눈치가 없었구나 이럴 텐데 답글로 징급한 팩트 명시한 건 아무 문제 없어 이러고 있지 않냐 그래서 분명히 내가 봐도 이렇게 뭐 그런 거 같아 그래서 그 뒤로도 줏 같은 애미 뒤진 이런 얘기부터 애미욕 줏네 말읍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 펜코에서 베덳은 그거였어요 베덳이 어떻게 나왔냐면 개발시련이네 크크크 이거하고 그리고 소시오패스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우선 여러분들에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흔히 이게 사패랑 소패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근데 실제로 누가 더 위험한가라고 했을 때 둘 다 둘 다 위험한데 진짜 위험한 건 사패가 더 위험해 사패가 더 위험한 애들이 맞고 그리고 소패 같은 경우는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 솔직히 말해가지고 되게 보통 이제 성공한 CEO 중에서 소패들이 되게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 실제로 그렇거든 그래서 정확하게 차이점을 얘기하자면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는 편도치와 내의 전두엽이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선천적인 요인이 원인이 됐는데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이 전두엽이라는 기관이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그런 부위거든 전두엽이 그래서 이게 전두엽이 그 인간을 어떻게 인간답게 만드는 기관인지 알게 되는 게 이게 진짜 신기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났는데 철근이 어떤 사람 뇌를 뚫고 지나간 적이 있거든 뇌를 뚫고 근데 뇌를 뚫고 지나가도 안 죽는 경우가 있다니까 근데 그러면서 전두엽이 다친 거야 전두엽이 다쳤는데 이 사람이 원래 예의가 바르고 되게 착한 사람이었거든 근데 그 사람이 전두엽이 다치고 난 다음부터 뭐만 하면 화부터 내 급발전하고 진짜 이랬대 그래서 그게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거든 미국에서 1950년대였나 정확히 기회 안 나는데 그때 그 이후로 전두엽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는데 전두엽이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기관이라는 게 그때 밝혀지게 된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격적인 소양을 한다거나 아니면 책을 읽는다거나 이런 행위들이 전부다 전두엽을 발전시키는 그런 행위로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전두엽만큼은 인간의 모든 기관 중에서 가장 늦게까지 발전한다고 하더라고 거의 30살까지 발전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얘기하고 얘기하고 나 의학에 대해서도 제법 잘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여러분 그래서 이러기에는 싸페랑 소페 차이를 봤을 때 싸페 같은 경우는 전두엽이 일반인의 15%밖에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이게 도덕적인 판단력과 자제력이 선천적으로 부족하고 이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즉흥적이고 충동 조절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극단적인 범죄를 일으킨 애들 중에서는 싸페들이 되게 많은 거야 어떻게 보면 복도리 맨날 허관날 보면 양주경병 같은 게 있으면 그걸 일부러 깨거든 탁 치거든 약간 싸페 같은 것이 약간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반면에 소페 같은 경우는 유전적인 성향보다 성장 환경이 요인이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유년기 시절에 뭔가 학대라던가 충격 등으로 감정이 결교가 된다고 하네 그래서 타인의 고통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야 쉽게 말하면 우리 직장 상사들 보면 그런 사람 되게 많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임원까지 되게 많이 올라가잖아 그치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싸페랑 소페 차이는 싸페는 조절이 안 돼 자제가 안 되는 애들이고 소페 같은 경우는 자기 행동이 그릇된 걸 알고 인지는 하고 있어 근데 그냥 하는 거야 이 새끼 눈빛도 왠지 소페 같은데 그래서 그래서 결국에는 소페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이게 우리방에도 되게 많아 우리방에도 어떤 사람들 되게 많이 오냐면 뜬금없이 와가지고 자기 자랑하거든 그래서 어베니 형 막 이런 거 있잖아 제가 연봉이 1억이 있고요 서울에 아파트가 있는데 이 정도면 몇 타치예요? 막 이렇게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진짜 많이 오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난 쟤들이 왜 저러냐 내가 이해를 못했는데 그런 애들이 계속 오고 나서 내가 빡쳐가지고 결국에는 뭐 했냐면 자랑비를 받기 시작했지 자랑할 거면 2천원부터 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에이 어베니 형 그래도 돈을 그렇게 허투루 쓰면 안 되죠 이러더라 서울에 막 10억짜리 자가 있고 이런 애가 2천원을 안 내더라 결국에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야 저런 애들이랑 상대해줄 필요 없구나 이랬는데 뭐 결국에는 이제 그런 자랑지를 이렇게 하는 게 블라인드 올라와가지고 오늘은 뭐 이런 얘기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랑이라는 건 능지랑도 관계되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 한국에서는 뭐가 미덕이냐면 한국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게 잘 살아도 좀 못사는 척을 해야 돼 잘 살아도 못사는 척하고 맛있어도 좀 맛없는 척하고 배불러도 배고픈 척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인생의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뭐 할 얘기 없어가지고 이걸로 얘기해봤고 그래서 뭐 여튼 그래도 복도리 있잖아 복도리 귀여운 복도리 있으니까 우리 복도리 보면서 이 싸페 새끼 보면서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는 얘기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 야 얘 눈봐봐 얘 눈빛 봐봐 되게 약간 야수 같지 않나 아야 물지마 물지마 불지마 불지마 카메라 봐봐 카메라 봐봐 야씨 잠깐만 야씨 하지마 하지마 약간 이렇게 보면 약간 맹수 같아 복도리가 되게 맹수 같지 되게 멋있 내 아들한테 한 번씩 되면 멋있을 때가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얌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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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